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유 이맑은 군사님이 새벽에도 일어났네 요새 지우라 했듯? 그거 왜 삭제했지? 군사님 그래? 아 그래요? 군사님이 스스로 생각했구만 스스로 아 이거 괜히 적었다 이래가지고 좀 길게 신경쓰지 말고 그래도 이러라도 서로 소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군사님도 집사님 민양기 집사님도 늘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마사지기를 하나씩 다 선불로 가지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꼭 가시기 바랍니다. 갈 때 하나씩 가지고 가고 또 키높이 깔창이 있어요. 그건 가지고 가시고 싶은 대로 갖고 가세요. 그거는 필요한 대로 사는 대법은 남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지금 족저근마경 비슷한 게 와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이 또 이야기하는데 관절 비슷하게 좀 안 좋고 뭔가 비틀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평발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다네요. 형님도 평발은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내려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이렇게 깔창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맞추는 거 있는 거 알아요? 깔창 맞추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또 그게 고쳐졌다고 관절이 아파서 계단을 못 걸어갔대요. 형님이 아파서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고 신기하다고 저한테 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제가 후배 목사 아들이 좋지 않아요. 발이 좋지 않아가지고 거기를 내가 한번 기증을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깔창을. 그런데 그거 한 50만 원 해요. 두 짝을 하면 한 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하니까 좋아져요. 이 균형이 몸의 균형이 참 몸이라는 게 신기한 게 많아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내가 키높이 깔창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키높이 깔창이나 아니면 이런 걸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그냥 이런 거 하고 다니고 하는 것도 복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우리가 일당에서는 불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꾸준히 내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꾸준히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면 계속은 못해요. 하다가 항상 하다가 말아요. 항상 하다가. 그런데 진짜는 계속 지속하게 돼 있어요. 진짜니까 그래요. 진짜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볼 때 율법적으로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율법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가짜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계속 지속하지 못해요. 지속하지 못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아니면 자기 원하는 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해도 안 되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인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기도 어떤 그런 자세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꼭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내가 저녁 기도해나 또 이런 예배나 할 때에도 특별히 또 이렇게 늘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마음 속에서 이렇게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해놨는가 하면 벽에 잘 박아놓은 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이렇게 옷을 잘 걸어둘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을 지을 기술자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그 속의 기물들을 만들 기술자들을 지명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력을 내리시며 성막에 관한 지침을 마무리하고 계시죠. 그리고 돌판에 식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뜻하신 말을 성취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살렐를 불러서 그에게 성막 건설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 혼자 또 모든 일을 하게 두지 않으시고 오홀리압과 또 여러 기술자를 협력자로 세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가 혼자서 하지 않도록 협력자들을 세워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혼자서만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동력자들과 힘써 협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제가 노예나 이렇게 하는 것도 볼 때 제가 후배 목사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해요. 어떨 때 지금 같은 경우에도 후배 목사가 큰 교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저 자기 생각에는 특별히 이렇게 노예나 이런 부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그때 활동을 좀 하는 게 큰 교회니까 큰 교회라고 이렇게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시켜주고 하는 그럴 때 그냥 할 걸 그랬다 하는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있으면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조금 있으면 그냥 잘 통과될 거를 전혀 그런 어떤 과정이 없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보고 말씀대로 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리대로 갈 때는 또 순리대로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도 지금 남기련이나 노회나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굳이 내가 막 여러분들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기를 해요. 뭘 해요. 사실 아무 별 의미가 없는데 또 그런 단체들 이런 것들이 또 총회가 이렇게 총회를 가보니까요. 굉장히 일이 많아요. 거기 이제 우리 총회에 엮여져 있고 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우리 총회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맡아서 어차피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해야 될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저런 일도 그저 저 또 적은 교회는 못 감당하겠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총회 일을 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야 이거 총회 희한하다 이랬더니 왜 희한하냐 그랬더니 야 이거 총회 일을 하는데 돈 내고 일을 한다 야 돈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 가고 이러면 이제 그 이제 자기 체면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뭐 군성교 이렇게 가면 거기에 돈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해서 성교비도 내고 또 거기 온 사람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서 또 그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코로나와 어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그 총회에서 이렇게 좀 그 방향도 이렇게 설정하고 또 교회적으로 그 나름대로 열심히 또 정부와 또 이렇게 협상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세우시고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주신 일은 무엇일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어떤 일을 맡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저 생각나는 게 있죠. 오늘도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만 또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절과 6절을 이렇게 보면 제사장이 아닌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의 기물을 만들 기술자들에게 자기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묵상, 기도, 전도 같은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무, 학업, 산림, 육아, 봉, 행사 등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무엇이든지 성령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가업도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멋지고 탁월하게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이 모든 모양이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같은 경우에 현덕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하고 있잖아요. 인테리어하고 이런 쪽으로 그건 제가 이렇게 보고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딱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일반 사람은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인다고요. 또 민감하게 잘 이렇게 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를 또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글을 잘 쓰는 사람 그게 다 개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남자는 남자로서 또 이렇게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 또 역할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이번에 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이게 마누라는 잘해주긴 해야 되겠다. 남자는 이게 혼자 있으니까 내만 손해 내만 손해다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면서 아이씨 우리 아버지 무슨 복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어머니가요. 지금 연세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똑같잖아요. 연세가 똑같은데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은 잘 안 드셔요. 내가 볼 때 잘 안 드셔요. 그게 문제야. 더 이렇게 좀 어떻게 잘 드시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연세 드시면 무조건 억지로라도 드셔야 됩니다. 군사님 꼭 억지로라도 드셔요. 아셨죠. 억지로라도 아니면 저런 거라도 꼭 드시고 뭐 이렇게 뭐 음료 같은 거기에 영양분 들어있는 그런 거라도 꼭 드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요즘 따라서 가끔씩 이렇게 힘이 들어가 이렇게 좀 핑하고 갈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집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아버님 계속 이렇게 누구 계시고 뭐 4배만 딱 인도하고 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랬는데 밥을 꼭 챙겨줘요.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자기도 죽는데 밥을 챙겨줘. 웃기더라고요. 저거 뭔 사명으로 저렇게 하고 계실까. 사명으로 하더라. 사명으로 그걸. 그래서 아 이게 저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명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 그리고 내게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일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성막을 거룩한 공간으로 정하셨듯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정하셨어요. 그들에게 휴식 특별히 하나님 자신과 온전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히 향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대충 때우려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매일매일 안식 후 첫날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처럼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러나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주일날 우리가 일부러라도 일을 쉬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개념을 다 알고 어떻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식일만 꼭 그런 날인가 그래서 안식일은 이것저것 신경도 쓰지 않고 학원 갈 거 다 가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지켜낼 때 다른 것들이 지켜낼 가망성이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죽일 일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사를 백성들은 그렇게도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럴 때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해도 오 괜찮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잡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본보기로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그런다고 죽이 왜 죽여요. 그만큼 너에게 소중하다 그만큼 사람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이것을 지켜내야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절대로 여러분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성막건설이 시작되는 시점에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죠.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일을 시켜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성막건설이라 해도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해도 그걸 가지고 안식일에 막 일을 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안식을 뺏으면서까지 성과를 내리는 그런 욕심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큰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신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울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다. 말씀은 무미건조한 지침이나 기계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각인되어 있고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은 출애구판 이사를 백성에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막 억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식계명을 잘 지킨다고 그게 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무슨 그게 복이 되겠지 그게 뭐 그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죠. 우리가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은 반드시 망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한 성품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런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또 십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